김우재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시바이노 소각률이 1089%까지 급등하면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어요. 시바이노 커뮤니티의 이러한 소각활동은 유통량을 줄여서 토큰의 희귀성을 높이고 가격 상승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보여지죠. 온체인 분석 및 디지털 자산 리서치 기업 메사리는 시바이노의 샤프 비율을 기반으로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샤프 비율이 개선되면서 투자자들에게 더 나은 수익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트레이딩뷰 분석가 크립토책은 시바이노 가격 차트에 와이코프 방식의 축척 단계를 적용해서 대형 투자자들이 시바이노의 가격을 의도적으로 억제를 하면서 조용히 매집 중이라고 분석을 했고 이는 2월 말에 시바이노가 330% 급등한 상황과 유사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시바이노 중장기 관점으로 좀 꾸준하게 물량 모아가시면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 시드 확 땡길 수 있는 방법 지금 뭐가 제일 핫해요? 바로 11월 미국 대선이죠. 이 트럼프 그냥 인터뷰만 하고 총알이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트럼프 밈코인 단 하루 만에 87% 급등 바이든 가구 해리스 뜬다 바이든 밈코인 바로 폭락하고 해리스 밈코인 하루 만에 527% 폭등했다 133%대의 마무리 그러니까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어디를 주목하는지 누구한테 어떤 이슈가 있는지 그런 흐름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 코인하는 대부분 사람들 트럼프에 열광하죠. 왜 친 암호화폐 백악관 만들겠다 SEC 위원장 해고하고 싹 다 바꾸겠다 하면서 코인하는 사람들 지지율 혼자 독식하니까 해리스도 안 되겠다 싶어서 노선 변경하니까 바로 반응 오죠. 지금 지지율 역전해버렸습니다. 이 트럼프로 확정됐던 모든 것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친 코인 정권을 미국이 원하는지 왜 미국 전체가 암호화폐 패권을 잡으려고 하는지 이걸 아셔야 돈을 버는 겁니다. 현재 전세계 기축 통화 돈에도 대장이 있다. 바로 달러죠. 브레트누즈 협정 회의에서 금에 고정되는 금 본의제를 기반으로 국제 통화 시스템 만들어졌고 이로 인해 달러 세계 기축 통화 됐고 압도적인 금융시장 지배력으로 전세계 자금 빨아들이는 블랙홀 되면서 패권 꽉 잡고 있잖아요. 근데 많은 나라들이 탈중앙화를 외치며 금융 독립, 미국의 경제적 압력이나 제재받기 싫다 해서 그 대체 수단으로 언급된 것이 바로 암호화폐 CBDC입니다. 이 센트럴뱅크와 디지털 화폐를 합친 용어 즉 각국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코인 바로 이것이 달러를 대체할 거라고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달러로 인해서 전세계 패권 다 잡고 전세계 자금 쪽쪽 빨아먹는 미국이 응 너네 이제 자금 못 먹어 너네 제재도 안 받을 거야 그러면 어이구 그러세요 이럴까요? 그동안의 주도권 그 이상을 잃게 되는데 절대 그럴 수가 없죠. 보세요. 해리스, 트럼프 양측 아주 난리도 아니에요. 이 트럼프 두 아들은 암호화폐 탈중앙화 금융 관련 중대 발표를 예고하고 해리스 또한 크립토포 해리스라는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 모집 본격화 했습니다. 지금 이 대선 후보들 모두 자기한테 코인 이미지 씌우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거 보세요. 이 흐름을 아시고 같이 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중국한테 패권 절대 못 준다 이미 암호화폐 초강대국 미국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ETF를 승인한 것도 미국 정부 관리 하에 이 암호화폐 시장 싹 다 잡아먹겠다. 미국 중앙은행에서 디지털 화폐 직접 발행해서 제2의 기축통화 바뀌어가는 시대에 발 맞춰서 다시 한번 패권 잡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CBDC 관련 코인 하면 거진다 리플 발권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당연히 시총 높고 기술력도 훌륭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 리플은 아닙니다. 리플은 아니고 미국 정부에서 자체 발행한 코인을 이 CBDC 기술로 성장시켜서 다시 한번 제2의 기축통화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확인했고 미국 재무부 장관 앨런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검증 마쳤습니다. 지금 발행 초기로 1원도 안 하는 금액인데 테더코인처럼 달러화를 시키고 이 스테이블로 연동시킬 걸로 보입니다. 그럼 현재 달러의 가치 지금 달러가 1356원 정도 하니까 그냥 약 1300배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선 ETF 승인 또한 필수적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정부에서 끌어올릴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계획과 세부 내용 바로 볼게요. 자 달러를 대체할 자격에 대해서 시사해놓은 자료고요. 자 기준이 연준, 국고, 재무부입니다. 여기서 리플, TBD로 미정 그러니 제외하겠다는 거고 밑에 테더 또한 미 정부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제외가 됐습니다. 근데 이거 모자이크 없이 여러 번 올렸는데 미국 정부와 관련된 내용이라 계속 영상이 잘리더라고요. 이거 지체할 시간 없으니까 그냥 빠르게 문자 남겨주세요. 대가 바라는 거 일절 없이 종목 가져다가 사기치는 사칭업자인지 아닌지 순차적으로 번호 조회 한 번만 해보고 바로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미국 대선 지나고 25년 초까지 가만히 들고 계셔도 1300배 그냥 먹고 가는 겁니다. 매주 로또 살 돈 5천원 만원 그냥 여기다가 담으시라는 거예요. 미국 뉴욕 물가 어마어마한 거 다들 아시죠? 근데 대한민국 어때요? 그 어마어마한 뉴욕 물가랑 맞먹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물가는 미친 듯이 오르는데 기대 소명은 점점 늘어가고 노년 노후가 길어지는 이 시기에 자식이 부모를 부양할 수 없는 시대 심지어 셀프 부양을 준비해야만 하죠. 자신이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 노후엔 정말 힘들다는 겁니다. 점점 사람에 대한 정도 사라지는 이 마당에 날개 달린 천사가 앞에 나타나 줄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준비하셔야 하는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세요. 그러면 남은 노후 인생 전세계 그냥 여행 다니시면서 여유롭게 보내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시겠죠? 김우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